이 상태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겠군요. 그러게요. 저기 사람이 나왔소. 아직 있었잖아. 아까 두 명들 남아있다고 했었소. 뭐지? 가자, 이쪽이야. 빌어봐라. 현실! 죽는 줄 알았네. 아니, 무리야. 건물에서 다가자. 아래는 틀렸구나. 가자, 이쪽이야. 올라가자. 그게 무슨 소리야? 밑으로 안 내려가고? 나갈 수 없다면 숨을 쉴 수 있는 애로 가야지. 헤이지, 너 설마... 올라가는 거야? 진짜, 역시 연결이 안 돼. 가자, 들어가. 간다, 위험해! 어... 이 옥상은 콘크리트가 아니잖아! 조금 더, 조금만 더 다가가! 안 됩니다!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! 잠시만 비켜주세요! 재인장,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. 나 혼자선 도저히 여기서 나아갈 수가 없어. 시지! 아, 올해 TV